야 이게 뭐야 뭐야? 나 아니야? 오 이 친구 이름이 뭐지? 아니 킥을 진짜로 보면요 들어가는 속도 디딤빨 정확해 줬고요 지금까지 끝까지 리춘수인데요 저분은 스크람미 위치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마초니까 피하죠 프로는 맞아주면 관중분들이라도 호응을 해주고 야 너 때문에 이겼어 얘기 나오지 아마초는 맞은 순간 피해거든요 봐봐요 골키퍼의 위치를 봐야 돼요 골키퍼는 그냥 스크람을 믿고 한쪽을 버렸어요 근데 너무 버렸죠 지금 골키퍼는 지금 위치도 나쁘진 않지만 좀 더 좀 더 지금 골이 들어가는 상황 쪽으로 솔져 한 두 발 정도 와 있어야죠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최고의 프리킥 차는 동작부터 여러 가지는 저랑 되게 비슷해요 지금 현재 저보다는 잘 차는 건 확실해요 지금 시작합니다